네 안녕하세요 여신강림에서 이수호 역으로 인사드리는 차은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신강림에서 임주경 역으로 인사드리는 문가영입니다 아 뭐가 있나요 손목에? 시계가 아니가지고 아 조명시계가 있으시구나 지금 몇 시쯤인가요? 지금 대략 한 몇시로 보여요? 7시 5분 돼가네요 주경요정 주경요정이라고 불러주세요 아 그래서 주경요정님한테 시키셨구나 금빛요정 감사합니다 블링블링하네요 들어올 때부터 계속 의상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반짝반짝 거린다고 눈이 부시다고 그러시죠? 아 눈부시하지 근데 주경님 캐릭터 소개 안하지 않았어요? 저 캐릭터 소개요 제가 같이 찍을 때면 옆에서 먹는 신이 많은데 항상 테이크 갈 때마다 계속 계속 내색 안하고 먹고 그러면서 잘 해내준 눈으로 둘이서 무슨 대화 하고 있는 건지 물어봐도 돼요? 많은 대화가 오갔어요 아 그쵸 그쵸 제가 읽어드리면 왜 아까 리허설 때 얘기하면 똑같이 하냐 깡고 말해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 아 아 기억해 어 제가 하루가 좀 한번 너무 새벽 촬영 때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냥 너무 좀 체력이 좀 안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비타민을 하나 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먹고 힘나서 그래도 촬영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비타민을 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문가영 배우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또 우리 은우씨가 되게 친데레 같은 매력이 있거든요 근데 뭐 아무런 내색 안 하다가 갑자기 초콜렛을 이렇게 툭 주고 가더라고요 야 또 그런 것도 또 그런 것도 또 그런 것도 또 그런 것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